미국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 절차를 담은 진지한 대북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최대 압박을 복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상원의원 8명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안에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실패 직전에 놓였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계획에는 영변 등 북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간 단계 합의는 물론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의원들은 또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높이는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 것은 심각한 착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안에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반 메넨대지 의원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리드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안을 켈리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심각한 도발을 남시한 최근 북한의 발언들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지속 부과 등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외교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속도가 현저히 저하돼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의회에서는 북한이 어떤 성탄 선물을 보내든 경제 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미국 간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을 워싱턴 정치권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부유의 뉴스 이좀희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이 19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90대 반대 3회 압도적 찬성으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인준안을 승인한 지 8일 만입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15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현재는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대북특별대표로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담당해 왔으며 지난 10월 31일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19일 BUA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스트로 차관보는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지적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같은 인권 유린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가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여를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관련 현황을 보고한 나라는 48개국에 불과합니다. 최근 관련 제재의 폐지를 주장한 중국 또 러시아의 이행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성 10여 명이 휴게 공간에 모여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세네갈 건설 현장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 나라는 19일 현재 모두 48개 국가입니다. 가장 최근 보고한 나라는 폴란드로 지난 5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안보리가 공개한 48개 나라에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송환됐다고 보고된 북한 노동자 수는 약 2만 6천여 명입니다. 미 국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 9만여 명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송환한 나라는 러시아인데 북한 노동자 3만여 명 중 1만 8천여 명을 송환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터크에서 보류항공을 통한 북한 노동자 송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완전한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29개국을 지목했는데 이 가운데 안보리의 송환 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쿠웨이트, 네팔, 중국 등 11개에 불과합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안보리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앞두고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송환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만큼 얼마나 적극적으로 결의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외국 콘텐츠가 유입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북한의 정보 역공이라는 보고서는 북한에서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분석가는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마트폰의 중앙 보안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분석가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외국 뉴스나 영상물이 스마트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40명의 미국 정착을 도운 톰 바커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실상을 깨닫는데 북한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큰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전 국가정보위원회 선임고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바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 고유의 문화와 가치, 역사적 경험 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의 정보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김연교입니다. 영국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잠재적 적대 국가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는 19일 발표한 주요 입법 계획서를 통해 영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대 국가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는 새 안보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파이 활동과 공작, 첩보 활동, 또 해킹 공격 등에 대비해 외국 첩보 공작원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외국 테러범에 대해 영국법 적용을 용이하도록 기존 반역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입법 계획서에는 적대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란 등을 의미한다고 영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남성 흡연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가 5년마다 발표하는 세계 담배 이용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 흡연율은 2000년 42.4%를 기록했지만 점차 줄어 내년에는 38%, 오는 2025년에는 37%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WHO는 처음으로 남자 흡연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이라면서 각국의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 덕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2005년 4월 WHO 담배통제기본협약에 가입했고 이후 2010년 금연연구보급소를 창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도우수호재지에 금연연구보급기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